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실기 화면 설계의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화면 설계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기준을 보시면 화면 설계에서 크게 항목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UI 설계하는 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크게 우리가 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원 가입을 보통 화면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화면 설계하고 거의 같은 의미다. 우리가 학습하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화면 설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화면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세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이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첫 번째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로토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검토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흐름을 설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상세 설계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I 요구사항 확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정의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에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계 작업을 한다.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들이 유저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이런 것들도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화면 설계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가지 화면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화면 설계를 통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도 하나의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화면 설계라는 것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파악된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정보를 수정한다, 삭제한다, 탈퇴한다 이런 여러가지들 화면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처리가 되죠. 자, 그런 화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UI 표준, UI 지침에 따라서 화면을 설계하는 것이다. 개인, 개발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물론 설계를 하겠지만 하나의 기준 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룰에 따라서 화면을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UI 표준과 지침이 있고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UI의 세 가지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분야. 물리적 제어 분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핸들 있죠. 핸들. 이것도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물리적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의 상세적 표현과 전체적 구성에 관한 분야다. 자동차에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보시면 자동차의 현재 상태라든지 어떤 구성이라든지 콘텐츠를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통해서. 계기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분야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를 또 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어, 콘텐츠의 표현과 구성,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어떤 기능적인 분야.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원칙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성이 있습니다. 직관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이 그래픽 기반으로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콘 형태로 해서 시각적으로 아, 이 아이콘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직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야 된다. 달성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터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윈도우 기반의 운영체제, 윈도우를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마트폰이 되어 있죠. 유연성. 유연성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스마트폰을 터치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콘이 A 아이콘, B 아이콘, C 아이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A입니다. A를 터치를 했어요. A를 정확하게 이 영역에 터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걸쳤어요. 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영역에 A가 많다라면 터치한 영역에 A가 많다라면 A가 실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오류가 많아요. 어떤 말과 행동에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최소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걸쳐져 있지만 A가 많다는 얘기는 A 영역이 많다는 얘기는 A를 실행하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실행을 해줘야 된다.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설계 원칙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단형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혀 다른 원칙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UI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아시면 아시면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기는 어떻습니까? 실기는 이와 같이 객관식 형태가 아니고 주관식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UI 설계 원칙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직관성 2. 유연성 3. 학습성 4. 블랭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직접 답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면 UI 설계 원칙에 직관성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기는 필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필기 때 공부했던 방식대로 실기를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완강할 때는 UI 설계 원칙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해를 하면 됐어요.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장 가시기 전에 두 번째 복습할 때는 복습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암기를 해야 돼요. 주관식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해를 하는 것과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달라요. 그죠? 실기는 이해를 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설계 지침을 보도록 하죠. 설계 지침은요. UI를 설계를 할 때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관성, 단순성,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을 다 암기하기보다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원칙 네 가지 이런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겠지만 설계 지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성도 포함이 되는데 가시성이란 것은 주요 기능을 메인 화면에 노출하여 조작이 쉽도록 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가급적이면 매번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역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게 가시성이 되는 거고요. 오류 발생 해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특성과 동일한 겁니다. 오류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을 해줘야 된다. 사용자가 오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 제공자와 공급자의 원활하고 쉬운 매개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줌으로써 작업 시간을 단축해주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에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은 노력으로 구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UI 발전 방향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체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지금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이전에 나왔던 것이 MS-DOS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MS-DOS 그리고 윈도우즈가 나온 거예요. MS-DOS는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그래픽 기반이 아니고요. 텍스트 기반이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려면 카피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지정해주고 어떤 파일을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할 거냐 복사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줬었어요. 그래서 MS-DOS에서는 각각의 명령어들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CLI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커맨드 라인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래픽 마우스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기반인데 여기서 오브젝트가 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든지 행동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기를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가닉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는데 신체뿐만 아니라 책 캔 이런 캔 그리고 모든 물질 모든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상태가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캔이 있습니다. 음료 캔이 있으면 이 음료 캔 이 표면이 출력 장치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오가닉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UI 요구사항 이제 확인 수행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I 요구사항에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요구사항을 쭉 나열을 하고요. 여기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기능과 비기능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기능 요구사항이란 것은 시스템의 입력 출력 자 이것이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뭐 CPU를 일단 예를 들을게요. CPU가 프로세스가 되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처리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면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이 수행되게 되면 출력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입력과 출력 연산 그리고 데이터 이런 관점에서 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성이 어떠냐 효율성 신뢰성 유지 보수성 재사용성 이런 것들은 품질 관련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고요. 시스템 환경하고 관련된 것이 플랫폼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사용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뭐 일정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UI 표준과 지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기존에 만들었던 방식이 있죠. 자 그 방식대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적인 분야에서는 독창성이 중요하겠지만 독창성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할 때는 개발할 때는 독창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따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UI를 좀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라든지 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UI 표준이라는 것은 UI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약 자 화면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을 한다. 뭐 드래그해서 이동을 한다. 그런 식으로 UI 지침은 UI 설계 시 지켜야 할 세부상 자 세부상 UI 요구상 구현 시 뭐 제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웹 3요소라는 것을 고려를 합니다. 웹을 만들 때 표준 자 표준을 확인하고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호환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자 이런 웹 3요소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UI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UI 규칙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화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화면 설계를 각 기능별로 해서 수없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로그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품 주문 할 때는 어떤 화면에서 해야 된다. 교재 주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송 확인은 어떤 페이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기능별로 해서 화면 설계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그때 표현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다. 혹은 폰트의 색깔이다. 폰트의 모양이다. 이런 것들 규칙을 하나 정해서 통일감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거에요. 그게 스타일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 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시면 스타일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지원을 해줍니다. UI 템플릿이 있구요. 그리고 폰트라든지 컬러 라든지 어떻게 해라 라는 룰이 있구요. 그리고 레이아웃 화면 구성은 PC일 때는 어떻게 해라 모바일 때는 어떻게 해라 태블릿 PC일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스타일 가이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참고해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에요. 자 순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환경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구동 환경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구동되는 운영체제가 있을 거구요. 웹 브라우저 모니터 해상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화면 설계 기준에서 보시면 되는 거에요. 자 화면 설계하고 관련된 것이 모니터 해상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프레임 세트 프레임 세트라는 것은 업무 처리가 주 목적으로 속도 및 업무 편의성을 고려해서 각 영역별 프레임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을 프레임 세트라고 합니다.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탑이 되고 탑 레프트 자 이것이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에요. 실제 컨텐츠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구요. 탑에서는 이제 어떤 메뉴를 표현을 하구요. 레프트는 세부 메뉴를 표현을 하죠. 보통은.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 세트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프레임 세트는 사이트를 이제 구축하는 여러가지 목적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뭐 편의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만들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크게 구분하자라면은 프레임을 이제 구분하는 이와 같이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프레임을 하나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크롤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스크롤이 되죠. 메뉴라든지 자 왼쪽에 있는 메뉴 그리고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크롤이 되고 뭐 상단 메뉴 항상 고정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될 거구요. 프레임이 하나 자 하나인 경우에는 스크롤 하게 되면 전체가 스크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는 레이아웃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화면 구조를 이제 정의해야 되고 상단 메뉴 구성을 정의해야 되고 좌측 메뉴 그리고 내용 컨텐츠 구성을 해야 되구요. 하단 메뉴 그리고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페이지 폭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 화면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구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큰 틀을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배치 자 기본 배치를 크게 탑, 레프트, 컨텐츠 영역의 세개 부분으로 이제 설계를 일단 일반적으로 하구요. 하단 메뉴 구성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상단, 레프트, 컨텐츠 그리고 하단에도 있어요. 하단 자 푸터라고 하는데 하단에도 어 상황에 맞게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하단에 뭐 상호라든지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 메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추가하거나 제외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탑, 레프트,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죠. 자 기본 화면 구조에서 탑 영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구성요소 보시면 시스템 로고라든지 로그인 사용자 정보 바로가기 메뉴 자 회원 가입 바로 갈 수 있죠. 자 주 메뉴 자 이런 것들 주 메뉴가 되겠습니다. 어 레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는 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성요소 보시면 서브 메뉴 그리고 배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컨텐츠 영역 보시면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성요소는 메인 이미지 라든지 시스템별로 구성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되고요. 하단 메뉴 하단 메뉴는 선택적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회사의 CI 라든지 카피라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환경에 맞춰서 페이지 폭을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 모니터의 어떤 사이즈가 다 다를 거에요.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페이지 폭을 정의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네 가지 타입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타입이 있구요. 자 화면을 넓게 사용할 때 뭐 적용하는 타입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이 자 기사 퍼스트 사이트 보시면은 자 탑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한다면은 자 상단에 메인 메뉴가 있고 그 다음 서브 레프트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에요. 이게 메인이 되고 이게 서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약간 변형을 했을 때는 탑에 있는 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하단에 세부 이제 메뉴들이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 내비게이션이 변형이 되는 거구요. 자 화면을 넓게 사용할 경우에는 왼쪽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없애버리고 상단 메뉴 서브 메뉴는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구요. 자 메뉴 구조가 복잡할 때 메뉴가 여러가지 많다 자 그럴 경우에 왼쪽의 메뉴를 자 느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왼쪽 메뉴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 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 모델을 논리적 모델 논리적 모델 이러면은 프로세스 모델 UI 설계 논리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측면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런 논리적 모델로 상세화를 해야 됩니다. 자 기능을 논리적 모델로 상세화를 한다. 여기서 뭐 프로세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프로세스 모델링 이란 것은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시스템으로 적용할 업무 자 해당 업무 과정에서 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어 정확한 영역 등의 파악을 위해 업무 기능 모델 자 업무 기능 모델을 수립한다. 자 업무에 대한 어떤 기능을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되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즈니스 그 어떤 업무들 그 기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죠? 시스템으로 적용될 고객의 업무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자 기능 프로세스 모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업무를 나누는 거에요. 업무를 나누고요. 자 그 업무에다가 다시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각 하위 기능들을 하위 프로세스로 또 분해를 하는 거에요. 프로세스 단위에서 분해를 하고요. 자 그것을 프로세스 명세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명세서를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을 프로세스 모델링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할 해당 업무 영역에 필요한 데이터 엔티티 를 식별하고 정의하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엔티티 와 데이터 엔티티 간의 관계 자 관계를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정의한다. 일단 데이터 엔티티 가 나와줘야 겠죠. 목록을 만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엔티티 와 관계를 정의를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엔티티 가 있으면 그것을 관계로 형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매트릭스로 작성을 하는데 데이터 엔티티 와 프로세스가 있을 거에요. 한쪽 영역에는 데이터 한쪽 영역에는 프로세스를 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테이블 구조로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모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구성 요소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화면에 표시할 그리드 자 그리드라는 것은 이와 같은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할 때 그리드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버튼 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게 되면 기능 버튼도 있고 검색하기 위한 버튼도 있고 그리드 관련된 버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회하는 버튼 저장하는 버튼 그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 보셨죠.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 두는 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UI 스타일 가이드를 정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UI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 규칙을 정하는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UI 요구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라는 것은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네 번째라고 설명을 드린 것은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수행 순서를 지금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네 번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 요구사항 확인을 해야 되는데 UI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는데 UI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목표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크게 이제 목표 정의 그 다음에 활동사항 정의 순서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에요. 목표를 정의한다는 것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인터뷰를 통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요. UI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사용자 리서치 자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이전에 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터뷰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뷰 품질이 더 높아질 거고요. 다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개인의 중요한 목소리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자 인터뷰 시간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질 거예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목표를 정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사항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해야 할 활동사항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사 끝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 고객 회사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비용 일정 확인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제약이라든지 가능성 사업 전략과 사업 목표 프로세스의 책임자 선정 자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사항 요구사항 작성 요구사항 요소를 확인하고 정황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사항 작성 요구사항 요소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데이터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약사항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데이터 요구사항이라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델과 객체들의 특성에 기반해서 데이터 객체들 있을 거예요. 그죠? 데이터 객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능은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동사형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제품 서비스 품질은 데이터 및 기능 요구 외의 것들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파일을 처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제약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사항 요소를 분류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황 시나리오를 두 번째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요구사항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작성을 하고 육화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검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사항 작성을 하는데 정황 시나리오에서 작성이 끝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를 기능 위주로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회원 가입 후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죠. 이것을 요구사항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방문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방문자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겁니다. 정황 시나리오를 요구사항으로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UI 요구사항 확인 수행 순서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두번째 UI 프로토타입 제작과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UI를 설계를 할 때 여러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같이 이용을 해서 쉽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이란 것이 있죠. 와이어프레임은 화면을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에요. UI 중심으로 해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토리보드는 뭐 정책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와이어프레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냥 설계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보드 말 그대로 그냥 문서화 시키는 거에요. 프로토타입은 와이어프레임 이라든지 스토리보드 자 이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인터렉션 상호작용을 적용한 것이죠. 와이어프레임 이라든지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서는 인터렉션 상호작용은 빠졌잖아요. 그쵸. 상호작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한 것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겁니다. 실제 구현된 것처럼 테스트가 가능한 동적인 형태의 모형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동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구상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목업 목업은 실물과 흡사한 정적인 형태 흡사한데 정적인 형태에요. 그리고 유스케이스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행해야 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유스케이스는 UML에서 유스케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사례 생각하시면 되고요. UI 프로토타입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면 장점이 되든 단점이 되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장점은 사용자 설득과 이해가 쉽고요. 개발 시간이 감소가 되고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개발 시간이 감소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전체 개발 시간은 감소가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들어주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가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 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만 프로토타입화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문서 작업이 생략될 수 있다. 동적으로 작동되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서화가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UI 프로토타입 작성 도구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화이트 보드라든지 펜 종이를 이용을 해서 혹은 포스트잇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손으로 그려가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하죠. 파워포인트라든지 아크로베이시라든지 비지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UI 프로토타입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프로토타입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타입 작성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실행 후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프로토타입 범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목표 기간 및 비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프로토타입 산출물 산출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타입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실제 개발에 그대로 참조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통해 개발된 UI를 실제 개발 범위에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조를 할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개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은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일 뿐이지 개발 어떤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 요구사항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아키텍처 요소 검증을 위한 거심으로 실제 개발에서는 참조만 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된다. 프로토타입은 작은 범위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소 기간 내에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프로토타입에 투입되는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UI 프로토타입 계획 시 고려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아키텍처 검증 이에요.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이라든지 개발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확인할 목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각종 가이드를 확정하고 개발 환경 세팅 완료 공통 모듈의 확보 인력 양성 등을 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목적이 되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환경 사용하는 솔루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일정 범위 인원 아키텍처를 검증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프로토타입 이슈 및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슈라는 것은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이슈를 모두 취합하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슈의 대부분은 아키텍처 요소 검증 중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 가이드를 확정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에서 검증하려고 한 표준 가이드 분석에 관한 가이드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런 가이드 이런 가이드들을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을 하고요. 프로토타입 개발 생산성을 확인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 분석 단계인지 설계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테스트 단계인지 그것을 찾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과를 시현합니다.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고객과 PM PL에게 시현하고요. 프로토타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UI 프로토타입 제작 검토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수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I 표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원리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키텍처 설계 원리를 확인한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키텍처 설계 원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개발 요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또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UI 흐름을 확인을 하고 사용자 행동 흐름을 확인하고요. 행동에 따른 설계 원리를 생각하고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UI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흐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자가 있고요. 대출을 할 때 회원을 인식을 해야 되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데 있어서 반납 도서와 반납 결과 이런 UI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용자의 행동 행동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도서 대출 시 행동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도서 반납 시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행동 중심으로 흐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UI 흐름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의 행동 흐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 따른 설계 원리를 생각하고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도서 대출 행동 후 행동 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요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이퍼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방법을 확인합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적용하기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고 그리고 업무 협의가 빠른 상황 규모가 좀 작은 시스템인 경우에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디지털 방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면 재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과 비슷한 효과를 필요로 할 경우 산출물 프로토타입의 산출물이 우리가 화면 설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토타입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이잖아요. 화면 설계가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비슷하게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있을 경우 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두번째는 유스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유스케이스에 개요를 작성하고 액터를 정의하고 이벤트 흐름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도소대출 예약 시스템에서 도소대출 유스케이스 라면 대출을 할 때 그 액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벤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사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도소대출 반납 메인 화면에서 대출 버튼을 누른다.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게 이벤트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에 개요 액터 이벤트 흐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UI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야겠죠.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제작에 앞서서 UI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제작 단계가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석하고 난 뒤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추가사항이 있거나 보안사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토대로 수정하거나 합의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단계에서 끝나려면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승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승인이 되면 끝나는 거지만 만일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추가사항이라든지 보안사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단계에 가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수정 합의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작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초기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작성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만들죠. 종이에다가 펜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로그인을 한다면 아이디가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되고 패스워드는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되고 입력 후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돼야 된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형태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래 한글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화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가장 폭넓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ML을 이용을 해서도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HTML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자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 잘 활용을 한다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화면 설계를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순서는요. 자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구조이 있겠죠. 화면의 구조. 자 구성요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성요소가 아이디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로그인 버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런 것을 텍스트 상자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텍스트 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HTML 화면 구성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UI 표현 요소들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코드화 시킨 건데 이렇게 코드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다 직접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고 패스워드 입력할 수도 있고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HTML 기반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방법은 메모장을 열어서 자 메모장 열어서 이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HTML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확장자를 .html로 확장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은 보통 txt 자 텍스트 형식이 되는 거에요. 근데 텍스트 형식이 아니라 HTML 웹문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웹문서로 이제 확장자를 가지도록 저장을 하고 자 이것을 인터넷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면은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프로토타이핑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프로토타입 진행 순서라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진행 순서 그래서 페이퍼, 디지털, HTML 자 이런 순서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프로토타이핑을 상세 수행을 합니다. 자 상세 수행한다는 얘기는 앞서 초기 작성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UI 프로토타이핑을 상세 수행한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 화면 구조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기능별로 해서 화면이 다 다를 겁니다. 그 각각의 화면을 구상을 한다는 얘기구요. 화면에 표현되는 각 요소들을 또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소들의 형태라든지 입력 방식이라든지 요소들의 뭐 배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상세 수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자 네번째 자 네번째라는 것은 UI 프로토타입 제작 검토 수행 순서에서 네번째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데 자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평가 차를 줄이기 위한 UI 적정성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은 화면 설계 자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자 기능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번째는 사용 의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축할 시스템에 설계 시 필요한 기능들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제대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UI 적정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행위 순서를 규정한다. 자 행위 순서를 규정한다는 얘기는 구축할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행위에 대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게 행위 순서 규정을 뜻하는 거고요. 행위의 순서대로 이제 실행. 자 실행은요. 구축할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을 설계할 경우 올바른 커서의 시작 위치를 확인한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고 로그인 버튼이 있죠. 자 그럼 커서 최초의 커서가 어디에 있어야 겠습니까. 행위의 순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순서가 되겠죠. 커서는 최초의 커서 위치는 아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적정성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서의 시작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이제 UI 적정성을 확인한 것은 자 평가라는 것은 사용자가 이제 지각이 가능한지 뭐 인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각할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자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키를 조작을 했는데 도서 검색이라는 키를 조작을 했어요. 자 그럼 도서 검색할 양이 많다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자 그럼 검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완료될 때까지 그 과정을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키 조작으로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도서를 우리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용자 A가 원하는 도서를 검색한 후 예약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도서를 뒤늦게 검색한 다른 사용자 B가 A보다 먼저 예약을 시도할 경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도서가 있습니다. 이 도서를 A라는 사람이 먼저 검색을 하고 예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B가 또 진입을 하는 거죠. 시도를 하는 거죠. 예약을 자 예약을 이렇게 시도를 할 때 어떻게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줘야겠습니까? 자 시스템은 사용자 B에게 사용자 B에게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A 사용자가 대출 예약 중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함으로써 시스템의 상태를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가 가진 원래 의도와 시스템의 결과 간에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대출 중인 도서를 예약하고자 검색을 할 경우 A라는 도서가 있는데 자 이 A라는 도서가 필요해요. 대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검색을 하고 대출하려고 보니까 자 이 책을 다른 사람이 이제 대출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의도가 대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약하기를 원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맞는 결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출 중이라는 그 결과를 이제 보내준다는 얘기죠.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의도대로의 뭐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결과를 어떤 비슷하게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UI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UI 설계에서 첫 번째 UI 흐름 설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계하는 순서가 일단 흐름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흐름 설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흐름 설계에서 UI 설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행위 순서를 규정하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하고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키 조작으로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가진 원래의 의도와 시스템의 결과 간에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개념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추가 설명은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UI 설계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스토리보드 작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리보드는 이런 겁니다. 화면을 구체화하기 전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손으로 펜을 이용해서 그려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때 최초 화면이 있겠죠. 최초 사이트라면 사이트에 초기 화면이 있을 겁니다. 초기 화면에서 여기서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지고 여기서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 보여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면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산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보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드는 순서 기법 순서는요. 첫 번째 메뉴 구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설계에 어떤 계층 구조가 있을 거예요. 제일 상위에 무엇이 있고 하위에는 이런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 하위에는 또 어떤 메뉴가 있다. 이런 구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을 확정합니다. 레이아웃이라든지 글자, 모양, 크기, 색상 통일해야겠죠. 이것을 확정을 하고 마지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찾는 겁니다. 하나의 화면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이냐 그런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찾는 겁니다. UI 흐름 설계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면에 표현되어야 할 기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화면에 표현되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능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에 입력 요소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표현되어야 할 기능, 기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을 확인하고 그리고 화면에 입력 요소를 확인한다. 입력 요소라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겠죠. 텍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박스가 있어야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력 요소들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화면 요소들 도서를 탐색하기 위해선 도서 탐색 화면이 또 필요할 거고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페이지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 화면이 있어야겠죠. 필요한 페이지 각 화면 간의 이동과 흐름을 확인한다. 로그인 성공하게 되면 로그인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도서 검색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이동과 흐름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UI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UI 요구사항을 유스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기준해서 유스케이스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확인이 끝나면 유스케이스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데 첫 번째는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액터별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겁니다. 사서 액터 학생 액터 교수 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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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작성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액터를 세분화합니다. 액터를 세분화했을 때 예를 들어 대출자라면 대출자는 교수나 학생으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화를 시키는 겁니다.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액터를 그룹화를 시키는 거고 그룹화를 시키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세 번째는 유스케이스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항 관계냐 확장 관계냐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능 및 양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로그인 화면을 하면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버튼이 있어야겠죠. 이런 기능 양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력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 박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는 에디트가 가능하다. 편집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리드온니 읽기만 가능한 수정이 안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수 입력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죠. 그래서 필수 입력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필드의 길이는 자료의 길이와 일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 있죠. 자 이런 사이즈들은 자료 이 아이디를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아이디라는 그 속성의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이즈하고 일치하도록 만들어라. 자 콤보박스 콤보박스는 목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죠.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주택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초기 설정 값은 자주 사용하는 값을 우선한다. 주택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주택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것을 디폴트 값으로 해서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라디오 박스 라디오 버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 개 값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자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주택 선택을 하고 빌딩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비활성화 되고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 해제가 되고 빌딩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콤보박스처럼 초기 설정 값은 자주 사용하는 값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라디오 박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체크박스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UI 상세 설계 순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 제약 조건 확인을 하고 구조 디자인 확인하고 사용자 목적에 맞게 동선의 편리함이라든지 기능을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최종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UI 설계서 UI 설계서를 만드는데 거기서 표지라든지 계정 이력 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표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프로젝트 명이라든지 시스템 명을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보통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계정 이력 사항이란 것은 UI 설계서가 최초에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초기 버전은 보통 1.0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전 1.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회의를 거쳐서 중간중간에 변경하거나 보완이 됩니다. 변경해서 보완이 되면 0.1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1.1 1.2 1.2 1.3 이런 식으로 버전이 바뀌게 되고요. 변경 또는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X.0 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1.0이 2.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0에서 또 2.1 2.2 이렇게 바뀌겠죠. 바뀌다가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그럼 3.0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정 이력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UI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설계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UI 요구사항을 재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이냐 미정이냐 이런 여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확정 여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정 여부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UI 프로토타입을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로토타입 만들었죠. 이것을 재확인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UI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공지사항이 있고 회원 관리가 있고 도서 대여 마이페이지 권한 설정이 있다. 거기에 따른 하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메뉴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사이트 맵을 만드는 거예요. 공지사항 도서 도서 아래에는 도서 검색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이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이트 맵을 만들고요. 상세 내용을 표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표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진행되는 순서 있죠. 순서에 맞게 프로세스 정의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화면 설계합니다. 화면 설계는 UI 프로토타입과 UI 프로세스 정의를 참고해서 이전 단계의 결과물을 참고해서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화면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화면이다. 로그인 페이지다. 로그인 페이지 화면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상세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죠. 이게 설계 예시가 되고 그 다음 로그인 페이지 타이틀 여기 표지가 또 있겠죠. 표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페이지 타이틀 표지가 되고 공지사항 페이지 화면 설계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위 시스템 단위에 내 외부 화면과 폼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화면하고 폼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 이 전체가 하나의 화면이 되는 거고요. 화면 안에 보면 회원 가입을 위한 어떤 양식을 입력하는 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다른 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시스템 단위에 내 외부 화면과 폼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UI 설계 원리 실행차 평가차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UI 검토 수행 및 보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검토하고 이제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UI 검토를 수행을 하고 UI 검토를 보완을 하고요. UI 시연을 통해서 사용성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로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UI 설계 단계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